안식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시작하는 첫 안식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더욱더 강건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운 축복 속에 늘 구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히브리설을 저녁 시간마다 함께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된 지 꽤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계속 잘 참석하시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말씀의 흐름이 끊어져 버렸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다 잊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만이라도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브리설은 세상의 온갖 시험과 고통 등으로 믿음을 저버리고 신앙을 떠나가 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되고 그분이 주신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야 하며 그분만이 유일한 희망이시고 능히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또 확신하자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혼돈의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역시나 아주 강력한 영적인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히브리설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히브리설을 통하여 용기를 얻으시고 더욱 굳세게 우리 주님을 붙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히브리설 3장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히브리설은 저녁시간에 주로 말씀을 나누던 그러한 주제의 말씀이었지만 히브리설 3장 1절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이 말씀은 올해 나주교회의 표로 삼아 보았습니다 올해 교회의 표 주제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정했기 때문에 신축년 새해를 2021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 참 좋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나주교회 송도님들께서는 2020년 한 해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또 예수님만 생각하며 또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보내시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또 그분의 이름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소명을 가진 목회자로서 과연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깊이 묵상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그분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며 전하고 있는가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나 설교할 때에 그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또 이곳저곳에서 모은 그 지식을 전하려고만 했지 과연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온전하게 그분의 뜻을 전달하고 내가 과연 가르치고 있는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요 백성이요 자녀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분을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고 때로는 그저 습관에 의해 신앙하고 인간적인 바람으로 신앙하고 또 마음의 평화를 위해 그리고 또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 신앙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만 있다면 그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만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하는 그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정말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두 아들들이 우리 부모들에게 편지와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좀 컸다고 편지 내용도 참 기특하고요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아는 모습에 우리 부모는 참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그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깊이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꾸만 사탄은 그 관계를 깨트리고 다시 멀어지게 만들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탄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자꾸만 그렇게 깨트려 버릴까요 분명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서로의 어떤 불신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서로 믿지를 못하고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당하고 있고 미움과 또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많은 이유 중에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독교가 전하는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세상에 나타내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아름다운 온정의 그 순기능 그것만은 믿었는데 이제는 이 기독교가 더 이상 그들에게 이 개신교가 더 이상 그들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신뢰를 주지 못하는 한마디로 실망스러운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처럼 세상과 이 개신교 사이에도 그 깨어진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어야 하지만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시키실 의지가 있으시고 의지만 있으실 뿐만 아니라 방법 또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져 버린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과거에 이렇게 하셨고 어떻게 하셨고 또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며 또 미래에는 어떻게 장래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것에 대한 말씀이 바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히브리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앞으로 계속 히브리서를 공부하실 터인데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 순정하며 우리가 따르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게는 올해 84세가 되신 올해로 84세가 되신 연로하신 홀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는 어린 시절 일제감정기를 거쳐서 6.25동난 때에 참 그렇게 힘들게 피난을 다니시면서 그 어린 나이에 온갖 가진 고생을 다 하셨고 또 일찍이 남편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므로 과부가 되셔서 여러 일들을 전전하시다가 또 식당 그 고된 식당 일들을 또 하시면서 또 가정을 돌보시며 정말 힘들게 고생하셨습니다 이 하나 있는 아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키워보시겠다라고 그 힘든 일마다 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그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다가 이제는 허리가 구부시고 관절이 다 망가지시고 최근에는 뇌경색까지 오셔서 오른쪽 팔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철없던 때에 제 어머니를 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남들과 좀 다르신 너무나 마음 깊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를 참 힘들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당연한 소리 얘기했지만 제 어머니에게 참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분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철이 조금 들면서 어머니의 그 마음과 그 희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니까 저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어머니의 모습들이 다 이제 이해가 되고 이제는 오직 감사와 사랑과 존경의 마음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초라한 한 할머니에 지나지 않겠지만 제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저의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분의 신분 그러니까 그분의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어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당연히 그분은 우주의 주제이시며 우주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신분을 가지시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며 그러한 예수님을 뭐하라는 것입니까? 깊이 생각하라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여러분 여기에 이 사도라는 것은요 헬라우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그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로마시대의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그러니까 군대에서 사용되던 군사용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떠한 장군이나 리더 그런 뜻이 아니라 장군을 이끄는 사령관 최고의 지위를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가 한 국가를 어떠한 한 국가를 로마의 속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통치권과 외교권과 또 판결권까지 황제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서 너는 내 이름으로 가서 황제 내 이름으로 가서 나라를 세워라 라고 할 때 그럴 때 사용하던 단어가 바로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라 하면 열두 제자들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이러한 제자들을 떠올리지만 최고의 오리지널 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이신 분은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도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없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연결된 어떤 통로가 방법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당신과 통하는 어떠한 사람을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지자라는 이 통로는 자꾸만 인간의 욕심, 부패, 불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제대로 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변질된 자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표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은 부족한 것입니다 인간은 부족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표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대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흑인을 대표할 수 있는 존재는 흑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백인이 흑인 대표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백인이 흑인의 어떤 인권들을 주장하고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권 운동을 하면서 여권 신장에 대한 어떤 운동을 하면서 여성을 대표한다 해놓고 한 남자가 대표로 나온다면 여러분 누가 인정을 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표할 존재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예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히브리스 1장 1절을 보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류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스 3장 1절에 또 히브리스 3장 1절에 어느 본문 말씀에 도리의 사도라는 말을 잘못 사람들이 이해할까 싶어서 여와의 증인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일 뿐이다 라고 잘못 이해할까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닌데 정말 친절하게도 그로말미야마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면서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다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오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분은 바로 하나님의 대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신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대표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대표해서 인간에게 말씀을 전한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인간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한 사람을 또 뭐라고 불렀을까요? 네 바로 제사장입니다 성경의 어떤 책도 이 히브리서만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 되심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은 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구하시게 된 것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먼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완전한 인간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100% 하나님이요 100% 인간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잘 증거하고 있는 책은 없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만큼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잘 증거하고 있는 책은 또 없는 것입니다 문둥이의 성자 다미안이라는 전기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몰로카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나병이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있는 곳이 있는가 봅니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던 다미안이라는 신부가 있었는데 그는 1885년 6월에 첫 주일 아침에 자신도 원래는 정상인이었는데 자신도 그들과 같은 병 같은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그 문둥병 그 나병에 걸린 것을 여러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센시병이라고 하는 그 나병에 걸린 것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그가 처음 나병에 걸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지만 그 사람들 듣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나병에 걸리지 않은 당신같이 정상진 멀쩡한 사람이 그 멀쩡한 사람이 전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린 관심이 없다 이겁니다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다미안은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기 위해 저도 나병 환자가 되게 해주어서서 그리고 결국 그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병 환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그 손을 들고 감격스러워하며 사랑하는 우리 나병 환자들이여 여러분 상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 우리의 형제가 되신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한 그 모든 시험 고통, 슬픔 다 겪으시고 이겨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승리하신 이긴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가 당한 슬픔을 온전하게 위로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배고픈 것처럼 배고파 보신 분이시고요 우리가 아픈 것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해 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우리가 슬프고 고독한 것처럼 그분도 슬프고 누구보다 더 큰 고통을 고독을 느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과 우리는 우리 사이는 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여행 갔다가 한국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물론 한국 사람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별 그런 거 없겠지만 하인타운 같은 데서 하지만 정말 한국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곳에서 한국 사람을 우연히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전혀 모르던 사람입니다 생명부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좋은지 그 사람이 그냥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언어가 같아서 뿐만 아니라 정서도 같고 어떤 느끼는 그러한 느낌도 비슷하고 뭔가 좀 통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완전하게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전히 모르고 아직도 헤매며 어둠 속에서 헤매며 그분이 당신을 다 드러내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그분을 더 이상 보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려하지 않고 그분을 거절하며 어떻습니까 달은 그릇되고 허망한 길 조금만 더 가면 어둠의 절벽밖에 없는 그 길로 길을 쓰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불쌍한 사람들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올해 새해에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내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쪼록 예수님의 그 희생과 그분의 그 마음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정하심으로 성육신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대신에 우릴 대신에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에 순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도들이 진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또 다미안 신부가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몸소 나병 환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 사람 자체가 되어 생각할 수 있고 나에게 좀 섭섭하게 대하고 피해를 입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나 자신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진정 주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난 그렇게 못해 세상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바보하냐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 2021년에는 세상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걱정과 세상적인 생각에 머리쓰고 고민하고 울증에 빠져 호적거리기보다는 여러분 턱 주님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모습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순정하며 그분이 초청하시는 그 하늘을 향해 여러분 턱 더 용기 내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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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뜻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생각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순정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든 나주교의 성대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며 2021년도 새해 첫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